이번 시간은 페이지 73페이지 제3절 철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관련돼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1번에 철근 공사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항복강도가 400메가파스카인 이영철근 그러면 이영철근은 SD로 표기해야 되죠 원형철근은 SR이고 이영철근은 SD입니다 그리고 뒤에 항복강도를 표시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단면에 지금은 색깔은 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면에다가 색깔을 칠했었습니다 SD400 경우는 옛날에 항색을 칠했고 지금은 태그만 있고요 태그의 색채만 있고 지금은 별도로 색깔은 철근에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철근과 공의 선평창 개수가 차이가 크다 이렇게 해서 OXX입니다 이 선평창 개수는 거의 같다 라고 했습니다 선평창 개수 또는 열평창 개수 또는 열평창율 또는 수축 개수 이거는 거의 같다 또는 유사하다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보 기둥의 측면 거푸집 측면 거푸집은 주의할 것이겠습니다 3번에서 측면 측면 거푸집의 해체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5메가 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었죠 그런데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이 주어지면 그때는 더블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이 주어질 때는 더블이다 이때는 10메가 파스칼 이상이면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번 2형 철근으로 제작된 늙은은 갈고리 생략할 수 없죠 그래서 늙은 스트럭도 갈고리 둬야 됩니다 늙은 스트럭도 갈고리는 둬야 됩니다 띠철근도 둬야 되겠죠 그리고 5번에 지름이 다른 철근을 이용할 때 이연기는 굵은 철근을 계산한다 그래서 틀렸죠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기를 산정하고 다른 철근의 겹침 이연기를 산정해서 두 값 중 큰 값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3번이 옳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철근에 대한 콘크리트의 피복 두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우리가 확보한 일정 정도 피복이 있어야지 부착력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서 피복 두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경량골제 사용하면 피복 두께 조금 더 두꺼워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3번에 기둥의 철근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표면에서 띠근이 띠철근을 줄여서 띠근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선 철근, 나선근의 중심까지 그리도록 해서 OXX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은 피복 두께는 표면까지죠 그래서 이 띠철근 줄여서 띠근이라고도 하고 나선 철근은 나선근 이렇게 그래서 띠철근, 나선 철근의 표면이죠 표면까지를 우리가 나타내고 있죠 중심이 아닌 표면까지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둥보가 슬랩의 철근 피복 두께보다 크죠 그리고 흙에 접하는 부재는 보통 부재보다 피복 두께로 더 두껍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74페이지에 보시면 피복 두께 최소 규정 있죠 2번 해설에서 암기해 두십시오 이 부분은 피리암기를 요합니다 그래서 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 100mm 그래서 흙에 접해 0위 흙에 묻혀있을 때는 75mm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5개의 공기에 직접 노출할 때는 D19 이상일 때는 우리가 50mm이고 D16 이하일 때는 우리가 40mm 이상 하면 되죠 그리고 5개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을 때는 슬랩의 경우는 D35 초과일 때는 40mm 이상하지만 D35 이하일 때는 20mm 이상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기둥포의 경우는 40mm 이상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설계 기준 강도가 40메가파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10mm를 저감할 수 있다 그러면 30mm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철근 콘크리트 포에서 넋근을 사용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넋근을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넋근, 기둥에서는 띠철근이고 주철근을 감수하는 철근이 띠철근이죠 포에서는 넋근이 되죠 그래서 주근의 위치를 상호 간격 유지 또는 위치 보존되죠 그리고 철근 조립이 용이해지면 쉬워지죠 그리고 피복 두께 유의할 수 있고 그런데 주근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아니죠 넋근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근, 주철근인 주근은 이거는 힘 모멘트의 힘에 대한 지향이죠 힘 모멘트에 의해서 배근이 되는 거고 그리고 넋근은 섭돌업은 전단력입니다 정하는 개념이 다르죠 얘는 전단력이고 그래서 혼돈해서 사용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4번 개념이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75번에 보시면 75페이지 4번 문제 보시면 철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되죠 먼저 1번에 철근 이염 방법은 겹침염이나 기계적염, 용접염이 있었죠 보통 일반조 철근이 굵을 때는 기계적염이나 용접염을 해요 D35 초가 될 때 그러면 이하가 될 때는 보통 겹침염이 기본 원칙이 되죠 그리고 2번 2형 철근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착을 두게 철근의 표면에 마디와 리버가 있는 게 2형 철근이었죠 그리고 보호의 철근은 기둥에 묶고 슬랩의 철근은 보호에 묶는 이런 것을 보통 정착이라 표현하죠 그 다음에 4번에 특별한 지식 없는 한 우리가 25미안은 철근은 가열 가공한다 해서 철근했죠 자 틀렸습니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게 원칙이죠 철근은 상온에서 상온에서 가공하는 게 원칙이야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철근의 부식은 염해나 중성화, 동결, 융해 등에서 나타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철근의 이염 및 정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 철근의 이염 길이는 철근 말단 갈고리 길이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착 길이든 이염 길이든 갈고리 길이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2번에 보호의 주근 이염은 상부근은 중앙부에서 그리고 하부근은 단부에서 벤터 철근 구함된 4분의 1점에서 이염할 수 있다겠죠 그리고 3번에 철근 이염은 큰 응력을 받는 곳을 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의 인장 겹침 하든 앞쪽에는 동일합니다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 산정하고 그게 가는 철근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 연기를 산정해서 두 값 중 큰 값으로 해 주면 되죠 그래서 큰 철근의 겹침 연기를 산정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철근의 겹침 연기를 산정해서 그 중에 큰 값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 점을 명심해 두시고 그리고 76페이지 6번 문제 보시면 철근 이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D35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연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2번에 다음은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부에서는 안 되죠 어디에서 압축부 압축부라는 조건이 나와야 돼요 압축척이든 압축부든 그러면 시방서에서는 압축부라고 하고 이제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인장 압축척 이렇게 합니다 압축척이라고 하고 있고 압축부에서 D35 이하가 되죠 하나는 D35 이하가 돼야 되고 하나는 D35 초가 되는 경우 이럴 경우 겹침이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겹침이염 이럴 때 겹침이염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용접이염을 하는 경우 용접부의 강도는 철근 설계 기준 강도의 120% 이상 성능 확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용접철망은 이염은 서로 엇갈리게 우리가 이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5번에 용접철망 이염 위침의 방법은 철근 상세도에 따라서 우리가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철근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 가주나 하죠 그래서 먼저 1번 보시면 자 D철근은 기둥 주근의 자굴 방지나 전담 보강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D철근이 우리가 기둥을 감싸는 철근 D철근이죠 후프근이라고도 하죠 후프가 해서 그래서 D철근 옛날에는 대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근의 자굴 방지나 전담 보강 역할이나 주근 상호 위치 보졸이죠 강경 위치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D철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1번은 오른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갈고리 철근을 우리가 뽑히지 않게 철근 끝부분을 구부려 놓은 것이 갈고리죠 그런데 집중하중을 분산하거나 균열 제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2번은 배력근이죠 2번은 배력근에 대한 설명이죠 배력근 부착률 높이에서 마디와 리버가 있는 것은 2형 철근이죠 3번은 2형 철근에 대한 설명입니다 2형 철근 그리고 4번에 스트로프는 인장 보강 및 주근의 위치 고정 목적으로 배치한다고 해서 OXX입니다 자 스트로프는 전단 보강이죠 스트로프는 전단 보강이에요 인장 보강이 아니라 이건 전단 보강이죠 주 철근이 주인장 철근 주 철근이 바로 인장 보강이고 그래서 스트로프는 전단 보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SD400에서 400은 무엇을 의미한다 400 숫자는 항복강도죠 이것은 항복강도가 400메가파스카 이상이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항복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은 1번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8번 철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1번에 자금부에 주근은 큰 부에 정착하면 되죠 원래 자금부는 컨부와 컨부를 연결했기 때문에 자 컨부에 정착하면 되죠 2번에 사각형의 띠칠근을 둘 쌓인 기둥에 주근은 우리가 4개 이상이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삼각형이었다 2번 8번에 2번에서 삼각형이었다 그럼 3개 이상입니다 삼각형일 때는 3개 이상 그리고 우리가 나선 철근 기둥은 나선 철근 나선 철근을 감는 나선 철근 기둥일 때는 주근이 6개 이상이죠 6개 그리고 3번에 스페이스는 철근의 피복 두께를 유지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스페이스죠 스페이스는 다른 말로 간격제라고도 하고요 간격제 스페이스 그리고 4번에 경관이 연속된 보호의 하부근은 중앙부에서 해서 들죠 자 하부근은 어디서 열악했습니까 하부근은 단부죠 그래서 상부근이 중앙부에서 이염할 수 있죠 이염 중앙부에서 이염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은 들고 배력근 하중 분산을 균열 제어 목적으로 사용해서 이제 주철근의 직각이나 직각각각관 방향으로 설치하는 배근이 배력근 개념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면 됐고 그 다음에 7시 8페이지 제4절 급부지 공사하고 각부 구조 등에 대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콘크리트 이어칠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 나타난 네이턴스를 제거한 후에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부착력이 좋아지죠 그 다음에 2번에 자 그 부집은 콘크리트의 중량이나 작업 척압에 견딜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견디지 못하면 터지겠죠 배부르면 생기려면 안되겠죠 그리고 3번에 철근의 피복 두께 유지하기 위해서 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간격제 스페이스죠 그래서 1번에 자 3번은 틀렸죠 이거는 간격제 스페이스에 대한 설명이죠 스페이스 스페이스 간격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4번에 슬럼프 시험은 워크어빌리티 검사 방법의 일종이죠 시공연도 검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동결융의 작용을 받지 않는 콘크리트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장골제는 내구성에 대한 안정성 시험을 안 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결융의 작용을 받지 않는 구조물입니다 만약에 동결융의를 받을 때는 안됩니다 좀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긴결제하고 간격제 그리고 격리제 이 세 가지는 혼돈하지 않도록 해설 통해서 정확히 해놓으세요 올해 시험에다 또 언급될 거예요 잘 공부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79페이지 2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공사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자 보미 기둥의 측면 거포집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 자 측면 거포집은 항상 이걸 명심하십시오 자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이란 조건이 안 주어지면 5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런데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이 주어지면 그때는 얼마다 10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콘크리트 비합에서 작업이 적합한 워크업이 갖는 분야 단위 수량 되어선 적게 명심하시오 단위 수량이든 단위 시멘트량이든 슬럼프치든 또는 장골질이든 온도도 적게 작게 낮게 이렇게 유지한다 항상 기본 잡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 혼합부도 부어 넣기까지 시간 한도는 외기온 25도 도시 미만 미만이죠 미만이면 190분이고 25도 이상이면 90분에서 맞죠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것만 예외 3번에서 주의할 것입니다 만약에 콘크리트가 주어지면 주의하면 되네 고내구성 콘크리트 이게 주어졌을 때만 주의하면 돼요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는 우리가 25도시 미만일 때하고 25도시 이상일 때 시간이 30분 준다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90분이고 1.5시간 이게 60분이 된다 했죠 고내구성일 때만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면 그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고 4번에 VH 분리 탓에 있죠 Vertical 수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직 부재하고 호러진트 수평하고 분리 탓에 그러면 수직 부재를 먼저 탓을 하고 치마가 안정화되면 수평 부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4번은 왜 하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치마균열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치마균열 방지를 위해서 분리 탓을 하는 거예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5번에 그 부집의 공크리트 처갑은 슬럼프가 클수록 커지죠 그리고 온도하고는 반비례죠 온도가 높을수록 처갑은 작아지죠 그래서 틀렸죠 부비압에서 처갑은 큰 건 맞죠 그래서 이제 처갑 개념은 우리가 반비례 관계 요소만 정확히 공부를 좀 해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거부지 관련돼서 해놨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청명 거부지 오메가 파스칼 이상이 기준이 된다 그런데 해체할 때 그런데 어떤 경우 주의해 주시면 되는가 내구성이 중요할 때는 얼마다 10메가 파스칼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보밑면이나 슬래브 밑면이나 아치 내면 빨리 해체할 수 있고 최소 14메가 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다 그런데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명심하십시오 그때는 단천 구조일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 이상이고 그리고 다천 구조일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일 때 해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사적으로 이제 강주의 아파트가 콘크리트 타설함에서 붕괴됐기 때문에 그것이 적을 안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제거하고 나서 동발이 재설치를 해주거든요 위에 하중이 제하가 되면 그러면 하중이 일단 위에서 공사하면 하중이 제하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3개 층에 대해서 동발이를 재설치 해줘야 돼요 그걸 이행 안 한 것이 강주 사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동발이 재설치는 3개 층이란 점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에 거부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척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묽은 콩에서 척압은 커지죠 비례 관계죠 비중이 클숭 척압은 커집니다 비례고 단면이 클숭 척압 크죠 비례죠 수밀성이 좋을수록 척압은 수밀성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그 부지 수밀성이 좋다는 것은 물이 안 빠져나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척압이 커집니다 그런데 철근양이 많을수록 척압은 어떻게 줄어든지 반비례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에 속하는 척압에서 반비례 관계는 온도죠 온도가 높을수록 척압은 줄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철근양 철근양이 많아지면 철근 척압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부지 푸수성 물빠짐성 아닙니까 또는 물이 샌다고 누구 수성 투성이 크면 척압은 어떻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 콘크리트나 모루타의 이제 응결경화 속도죠 응결경화가 빠르면 빠르면 척압은 어떻게 줄어들죠 그러면 느리면 척압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인장 측에만 철근 배근한 것을 당근보라고 합니다 당근보 그러면 인장 압축 측에 철근을 다 배근하면 그것을 복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의 하부의 중앙부에는 인장력을 받겠죠 힘 모멘트를 받으니까 그리고 인장력에 대응해서 재축 방향의 철근을 우리가 주근 또는 주인장 철근 주철근 이렇게 줄이면 주근 그리고 늦근은 인장력에 보강하는 늦근은 아까 이야기했죠 전단력이다 항상 전단력 전단력에 의해서 늦근이 배근됩니다 그래서 늦근은 전담 보강 목적으로 배근되는 게 늦근이다 그 점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5번에 철근 콩크리트 보호에서 전담 보강근의 철근으로 볼 수 없는 것 해가 나왔죠 이거는 항상 스트럭 가지고 찾으면 돼 늦근 가지고 그래서 주인장 철근에 30도 각도 가지면 안되죠 최소한 주인장 철근에 스트럭은 45도 이상이 돼야 돼요 각도를 써진 스트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럭을 잘 보시면 됩니다 굽힘 철근은 30도 이상만 되면 돼요 다른가 조합도 되지만 스트럭 늦근을 했을 때는 상상 주인장 철근에 45도 이상이 돼요 그러면 45도 미만의 스트럭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2번이 정답 30도 각도를 가진 스트럭은 전담 보강근이 될 수 없어요 45도 미만은 그 점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6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콩크리트 보호의 양단부의 흔치를 두면 어떤 효과가 되나요 자 헌치 개념은 이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있을 때 여기를 보강해 준 거죠 삼각형으로 보강해 준 걸 헌치라 했죠 이걸 헌치라 했어요 헌치 헌치는 전단보강 전단 여기 보강 돼 그리고 이렇게 해주니까 강성이 정대 되잖아요 이걸 목적으로 삼각형으로 보강 흔치가 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단강도 4번 되겠네 전단강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7번에 철근 콘크리드 기둥에 띠칠근의 사용 목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기서 이제 띠칠근은 주근의 자굴 방지 효과 있죠 그리고 주근 위치 유지해 주시고 수평력에 대한 전단보강 된다 겠죠 그리고 크리퍼 양을 줄인 데 효과 그래서 OXX 크리퍼 양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압축철근이에요 주의합시다 압축철근이 크리퍼 양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5번에 철근 조립이 용이해지죠 그래서 7번은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자 콘크리트 줄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먼저 1번의 신축줄눈은 콘크리트의 수축 팽창에 따른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눈한 게 신축줄눈이죠 여러가지 원인에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균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신축줄눈이고 조절줄눈은 균열을 일정한 곳에 일어나서 유도하기 위한 균열이 균열이 예상된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줄눈으로서 대표인 게 이겁니다 지하주차장 바닥에는 균열이 생기겠죠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바닥에 홈 파놨잖아요 그런 게 조절줄눈입니다 또 홈 파놓고 그다 다른 신축성재료를 메워도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조절줄눈이에요 그리고 3번의 지연줄눈은 일정 부위를 남겨놓고 콘크리트 탓으로 초기 수축 균열이 진행시킨 다음에 최종 탓을 한 줄눈 그래서 이게 임시줄눈이죠 그러면 벽체나 슬레버가 너무 클 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콘크리트 타설 시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 지연줄눈이죠 그리고 슬라이딩 조절인트는 슬레버나 보가 단순 지지되어 있을 때 단순 보다 이거죠 수평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게 슬라이딩 미끄러지면 야구 도로 할 때 슬라이딩 딱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도록 한 게 슬라이딩 그리고 콜드 조인트가 5번이 틀렸죠 콜드 조인트는 시공 계획하지 않은 곳에 생기는 주변이죠 그래서 허용 예측이 시간 간격을 갖다가 초과해서 타서해서 많이 생긴다 했죠 장비 고장이나 휴식시간 등으로 인해서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하고 나중 타설한 콘크리트가 일치하여 저에 대해서 생기는 줄눈이 콜드 조인트였습니다 그러면 이 줄눈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한 3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갈로 띄워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안내가 이렇게 이야기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기역 니은 디그 대가에 줄눈 쭉 설명해놓고 이렇게 설명해놓고 이 줄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찾는 형태 그거 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유형이 가능성이 있다라 보시면 돼요 아니면 더 쉽게 내면 이 방법 가능합니다 하나를 쭉 설명 문제로 만드는 거예요 문제에다 쭉 써가 이 줄눈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형태 그런 문제가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두시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철근 콘크리트 파트까지 마무리 딱 하도록 합니다 83페이지 철골 구조는 단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